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내가 안 겪어야 될 거를 겪고 살았어 사람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 금전에 대한 것들도 금전에 바람도 많이 불었었다는 얘기야 뭐가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런 바람도 심했었고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해서 안 되는 사주팔자가 결혼을 너무 일찍 했다는 소리가 나와 너무 철이 없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 결혼이 성격 탓이 됐듯 둘이 어떤 문제가 돼서 분명히 이혼을 하라고 그랬어 본인이 맞아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된다 본인이 본인이 키워야 된다는 소리 고개 끄떡끄떡해서 대답을 하세요 자식은 본인이 키워야 되는 사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혼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거는 이혼을 하게 될 거고 본인은 분명히 가정을 못 지킨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깨져야 된다는 거야 가정이 그리고 본인이 사라를 가라도 남의 밑에 있는 걸 못해 어떤 걸? 남의 밑에 직장 생활한다거나 고분고분한 맛이 한나도 없어 본인은 남들한테 내가 빡빡 우겨서라도 이겨야 되지 절대 남들한테 고분고분하고 내내하고 이런 성격을 갖지 않았다는 거야 직설적이고 참을성도 없어 본인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몸에 내 어떤 기운자가 어떤 좋은 흐름보다는 나쁜 흐름이 더 많다 너무 독종 같아 한마디로 내가 얘기하면 나이에 맞게 좀 이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 독해 너무 독하고 뭐라 그럴까 뭐든지 내가 독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니까 내가 남한테 뭐 뺏기는 것도 절대 못하는 거고 지금 그래 본인을 느끼기에 그러니 이혼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어떤 재산에 소송이 되든 뭐가 됐든 본인이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어 아이도 그렇고 그냥 저기 뭐야 좋게 좋게 해서 끝내고 이럴 저기는 안 돼 상황이 본인이 지금 좋게 끝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게 끝내려면 그냥 합의 이혼으로 했어야지 합의 이혼이에요 합의 이혼하는 거야? 그럼 다행이야 네 합의 이혼으로 이번 달에 끝나요 그렇지? 갖고 올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기는 제가 키우기로 그러니까 자식만 내가 하는 거고 그쪽에서 자식을 뺏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렇지? 그럼 이혼하는 게 맞아 사주팔자가 그래 감올이 세고 직성이 세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단 말이야 너무 강해 너무 강한 기운짜가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 장사를 해도 내가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결국은 돈이 내 자존심이다 내가 혼자 살아가더라도 자식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크지 그러니까 지금 장사한다 그래도 괜찮아 장사는 해나가고 있고 내년 되면 또 다른 문서를 또 잡는다고 그러고 욕심이 크니까 뭔 얘기인 줄 알겠지? 그리고 내가 하는 거를 남한테 이렇게 미루지를 못해 본인이 해야지 남한테 이렇게 떤기 식으로 해서 좀 봐줘 뭐 이런 걸 못해 죽었다 깨놔도 내가 해야 된다 직성이 풀린다고 그게 바로 직성이 되는 거야 본인이 갖고 있는 직성 남다른 직성 그런 문제들 부모나 이렇게 형제지간이 이렇게 봐도 화합이 잘 안 돼 맞아요 너 따로 나 따로야 가족도 안 맞아요 안 맞지 본인 직성이 그래서 그래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 내가 얘기한 들 내 말을 듣겠어? 본인이? 그만큼의 본인의 직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 사주 팔자가 어떻게 보면 드세다고 그러지 그러면 드세니까 기복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있어 본인이 그거는 감수하고 살아야 돼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가 바뀌어야 돼 좀 더 여그러워져야 되고 너무 깍지에 있는 나사를 조금 풀러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좀 웃으면서 살 날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 조금 폭폭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주야 힘이 들어 남자 만나기 어렵다 남자 만나기가 어려워 까타 싫어가지고 안 돼 까타 싫어서 남자를 만나도 있잖아 꼭 남자를 만나도 어느 시점이 되면 헤어지는 걸 생각을 한다는 거지 제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제가? 너가 너도 그러고 상대도 그러고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면은 안 돼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다 보면 서로 부딪친다고 본인이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달리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자존심의 싸움이 많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려고 하든 아예 나보다 센 남자를 만나든지 아예 나보다 순둥이 같은 남자를 만나든지 이래야 돼 어정쩡한 남자를 만났다가는 본인이 야 너 필요 없으니까 가 소리를 본인 입으로 해 어? 그래야죠 그러니 결혼을 하고 연애야 물론 할 수 있겠지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상대를 만나려고 그러면 아직 5년 6년은 더 있어야 돼 그럼 그 아내 다시 재혼을 하면 다시 이혼해요? 그렇지 힘들지 힘들어 그렇게 충분히 충분히 연애를 충분히 해야 돼 본인은 나의 어떤 이런 근성이나 이런 거 또 나의 직성이나 이런 거를 잘 살펴줄 수 있는 남자 끝까지 변함이 없는 남자를 만나야 그 결혼이 오래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또 이별을 하고 이혼을 하고 본인은 살다가도 내 맘에 안 들면 그냥 헤어져 하면 끝이야 어? 거기다가 자식까지 있잖아 네 그치? 자식까지 있다 보니 지금보다 더 예민해진다는 거지 네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응?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남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야 응? 그리고 많이 조금 늦춰 내 너무 내 머리 위에 사람 없어 본인 머리 위에 내가 최고다라는 거지 응? 본인이 응? 나는 다 할 수 있고 어? 내가 최고다라는 게 너무 강해 그래서 내 머리에 사람 없어 그러다 보니 그런 충이 따르는 거야 본인인지 아시겠어?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이번 연도에 금전 쪽으로는 괜찮은지 괜찮아 올해는 응? 올해는 괜찮은데 네 올해는 금전이나 어? 네 뭐 장사운이나 네 이런 게 나쁘지는 않아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본인은 살아가면서 본인한테 있는 그 충자를 없애야 돼 충? 응 부딪히는 거 싸우는 거 어? 그게 노상 있다고 노상 노상 부딪히고 노상 싸워야 되고 이게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맨날 누구 보면 이 시비 쪼고 어? 본인을 보면 남들이 본인으로 보면 뭐 화났어? 어? 그럴 정도야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면 뭐 하는 일 있어? 화났니? 이렇게 나온다고 어? 그게 그게 본인한테 이익이 이렇게 묶여있어 충 나는 오면 됨별아 나는 싸운다 응? 그게 돼 있어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본인이 그렇게 되면 외로워진다는 거지 힘이 든다는 거지 내 편이 없어지는 거지 응 어? 그래서 항상 그거를 조심하다 그거 충이라는 거 그거를 잘라내야 되겠지 그게 감고 있으면 그래야 해도 인상도 표독스러운데 그치? 조금 웃는 낯으로 살아야겠지 그래야 주변이 밝아져요 어? 그래야 주변이 밝아지고 내가 웃는 낯이어야지 좋은 일들도 생기고 금전도 따라 응 또 물어볼까? 응 그리고 이제 건강이나 아직 그런지 만나고 있는 남자 그게 또 남자 있어?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배꼽살이라고 들었는데 배꼽살이 뭐여? 배꼽살이 배코 배코? 모르겠어 배꼽살은 또 뭐여?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게 안좋은데 그게 안좋은거야 뭐가 됐든 팔자가 드세잖아 안좋은데 그게 저한테 뭐 한두갠가 있다 응 그래서 그게 뭐냐 라고 하니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렇게 다 사려야 내가 아까 말한거 본인이 응 직성도 세고 응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인간관계가 안좋아지고 충이 부딪히고 응 이러는 것들 이온수가 있고 여러개잖아 여러개 응 여러가지가 있잖아 응 그런걸 이제 나한테 살이 있다 이렇게 하는거지 그걸 배꼽살이라고 그러지 배꼽살이 아니야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응 알았지 응 그런거는 소멸시키고 사는게 좋아 응 웃으니까 이쁘잖아 응 웃으면 얼굴이 참 이쁜 얼굴인데 내가 마음에 또 나한테 감겨있고 응 내 사주에 들어온 있는게 그게 있다보니 조금만 사람이 뭐 이렇게 조금 거슬리면 굉장히 날카로워지잖아 응 응 바늘이 쓰잖아 본인이 그치 그게 본인한테 있는 사주에 있는 살성이다 나쁜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거야 응 그런것도 있고 어 본인은 어떻게 보면 예감 직감도 있고 그런 직성이 조금 남다르다는 얘기지 그런게 다 살성이다 그래 응 뭐 배꼽살 뭐 고독살 과부살 뭐 이런거 많은 그런 살 어떤거라고 딱 하기보다 본인한테 조금 안좋은 것들이 본인을 따라다니니 좀 그런다라는 거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하고도 어 같이 살 수가 없어 응 어 지금 당장 마음의 의존 마음으로 기대고 의지하는거 그런거는 돼 응 근데 본인은 남자를 알면 머슴으로 알아서 큰일이야 응 어 어 남자를 알면 본인은 딱 머슴이야 샤따맨이야 어 야 이거에 저거에 해야 돼 이거 말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면 야야 가 응 맞는거 같아요 그치 맞는거 같아요 맞지 뭘 그래 그치 남자를 머슴으로 한다고 그러니 그 남자가 어 좋아해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한계가 언제까지 샀다면 하고 그 남자가 오라 가라 하는데 하겠어 근데 본인이 그런다고 남자면 내 손바닥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 와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어 그래야 돼 그런 사주야 응 그러니 내가 아까 말했지 아주 본인을 확 눌러서 하는 남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설설 기는 남자고 근데 설설 기는 남자는 맨날 그러니까 뒷방 신세지 뭐 남자도 뭔 얘긴 줄 알아 그래서 남자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길게 가지를 않아요 응 어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무섭다고 한다고 남자가 어 무섭다고 그래 응 가서 싸우려고 하니 말도 안 통해 본인이 한번 우겨대기 시작하면 이기지도 못하지 이러니 나중에는 남자가 무섭단 소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 질린다고 그러지 왜 그런 게 있어 그러니 그냥 그냥 만나 남자를 안 만날 순 없잖아 이제 그래도 좀 상대를 배려해주는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 자식을 이제 키우니까 조금 철이 들어야지 응 그런 다음에 난중이 결혼해 난중이 아시겠어요 네 꼬라지가 더러워서 그래 네가 응 한 꼬라지하고 꼬라지가 더러우니까 그건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가끔 가다 가끔 가다 가끔 가다 이제 약간 이상한 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거든요 응 그런 것 들을 계속 이렇게 무시를 해야 돼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려 약간 검은 안개처럼 검은 안개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딱 한 번 딱 한 번 완전 형체가 보였어요 사람 형체처럼 응 그리고 그 사람 그 귀신의 감정이 느껴졌었어요 아 얘가 엄청 빡쳐있다 엄청 화나있다 응 라는 걸 한 번 느껴졌었고 응 그리고 누워있는데 저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제가 움직인 것도 있었고 응 그랬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무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몇 번 모르고 대답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응 귀신하고 대화를 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한 번은 아기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누군가랑 있는 것처럼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고 있더라고요 응 아기가 응 근데 한 번 작년에 한 번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그런 적은 없는데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응 응 그게 뭐냐면 이제 네 니한테 그런 어떤 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이야 응 말하자면 이렇게 형체로도 보이고 응 어떨 때는 또렷이도 보이고 응 그러는 게 너한테 그런 기운자가 있어서 그래 응 응 그런 기운자가 있어 노니 그렇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자면 네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집에 원체 있었던 지방령이 나한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섣불리 뭐를 판단할 적은 아니고 응 섣불리 네가 뭐 무당사주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고 이사를 해봐서도 똑같은 작용이 있다든지 근데 너가 우리 같은 사주가 있는 거는 맞아 어 아예 없진 않아 그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많은 풍파를 겪고 사는 거야 응 응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무당을 하라는 소리는 안 나와 너한테 응 무당을 하라는 소리는 안 나와서 네 어 그건 그냥 이게 어디가 응 크게 네가 막 시달려서 막 어디가 아프고 몸이 아파지고 두통이 심하고 몸이 아파서 어떻게 활동을 못하고 이럴 정도면 찾아와 응 그렇지 않을 정도면 네가 이겨 응 네 네 웬만한 네 깡다고라도 이길 수 있어 근데 뭐 그걸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보이거나 이러니까 좀 귀찮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응 그런 거 말고는 그래 아직은 네가 그런 거를 음 조금 이겨낼 수 있어 그게 이제 심해지고 하면 이제 정말 어 네가 막 몸이 아파지고 하면 조금 그때는 진단을 받아 봐야 될 문제 응 알았지? 그럼 저도 한번 볼게요